안녕하세요. 락컬링스의 태아리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Fine과 Good의 그 차이점,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Fine과 Good 모두 괜찮은, 훌륭한, 혹은 좋은 이런 뜻이기 때문에 동의어라고 알고 있는데 뉘앙스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Fine과 Good의 그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게 토론토에 있을 때 제 직장 동료 미구엘이 있었는데 그 미구엘이 식당에서 하는 대화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식당만 가면 꼭 코카콜라를 찾았는데 한번 대화 패턴을 보시죠. 자, 미구엘이 묻습니다. Do you have coke? Do you have coke?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식당 주인이 Sure, we do.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Good. Can I have one? 오, 좋아요.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대화 패턴이 하나 있고요. 다음 대화 패턴 Do you have coke? 자, 미구엘이 Do you have coke? 코카콜라 있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식당 주인이 We only carry Pepsi here. 자, 우리는 펩시만 취급합니다. I'm sorry.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미구엘이 Fine, I'll take that. 아, 괜찮아요. 그거 주세요. 저거 가질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뉘앙스 차이 느껴지셨나요? 그래서 Good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됐네요. 아, 좋아요. 이런 긍정적인 뉘앙스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됐어요. 오, 좋아. 이런 뉘앙스. 그런데 같은 좋아요, 좋은이라는 뜻이지만 Fine이라고 이야기하면 어, 그래요? 뭔가 어쩔 수 없죠. 음, 괜찮아. 조금 약간 수긍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어떤 치르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가, 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여자친구랑 맛있는 점심을 먹고 왔거든요.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물었어요. How do you like it? 어때? 맛이 어때?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어떻게 답을 했겠어요? 자, It's good일까요? It's fine일까요? 저는 진짜 맛있었기 때문에 It's good.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It's fine이라고 이야기했으면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 괜찮아. 먹을만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좋은 뉘앙스, 뭔가 좋은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Good을 써야 됩니다. Fine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했을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원어민이 잘 쓰지 않는 겁니다. 이제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요즘에 원어민 선생님들이나 보통의 우리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How are you?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교과서처럼 I'm fine. 이렇게 답하지 말고 I'm good. I'm great.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I'm fine이라고 그러면 그렇죠. 괜찮아요. 이런 어떤 약간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요. 그래서 I'm good. I'm great. 이렇게 이야기해요. Oh, 나 괜찮아. 너는 어때? How are you? How are you? 이렇게 바로 다시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fine과 good의 그 뉘앙스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저의 영상이 fine하기보다는 good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락쿤 잉글리쉬의 테리였습니다. Peace! 락쿤 잉글리쉬에서는 왕초보님들과 다시 영어 공부를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락쿤 왕초보 클래스를 개설했습니다. 총 8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무원 영어 토익 토플 시험 공부를 위한 베이스를 다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쿤 잉글리쉬에서는 또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매일 영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원어민 영어 표현을 통해서 장문도 해보고 영어 글쓰기를 해봄으로써 함께 재미난 기회를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영어 공부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책 PDF 파일, 멤버 전용 동영상 강의, 그룹 수업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